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내용 가운데 그냥 흥미있게 한번 볼만한 기사입니다. 끼니를 걱정하다. 미국도 식료품 값이 아주 크게 많이 올랐네요. 우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다루게 하게 된 것은 기사를 읽다 보니까 한 신문 하단에 농수산물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농인 보호와 식량 안부란 핑계의 지나친 수입 관세가 오히려 도시 서민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최소한의 먹거리조차 가격 때문에 들었다 놓았다 한지가 제복됐습니다. 특히 요 근래에 고물가 때문에 시달리면서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생필수품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침 월스트저널의 기사를 소개하기 전에 이게 2022년도 6월 7일 기사인데 이 식품값이 급등하면서 가치분 소득의 42%가 식비로 나가는 그런 계층들이 있다는 그런 기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자재 부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게 없다. 그래서 식품밖에도 가격 인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게 2023년도 10월 6일자 그렇게 기사입니다. 또 미주중앙일보를 보니까 미국에 사시는 그런 동포들이 많이 찾는 한인마트 h마트가 아주 유명하죠. 한인마트에서는 10년 사이에 한인마켓의 식료품값이 2배 뛰었다. 2013년과 2024년 물가를 비교해 보게 되면 봉지감자가 0.99달러에서 3.99달러로 4배 올랐고 LA갈비와 삼겹살이 2, 3배 올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여러분도 탁 보고 이건 아주 재미난 사례인 거죠. 한인들이 장을 많이 보시는 그런 한인마트의 물가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가 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고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재미리 속에는 금시에 떠오른 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거든요. 지금은 이제 연금 수입을 받으신 분들이 생활이 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지금 받는 연금이 구매력이 계속 낮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20년 30년 정도의 그런 장기적인 그런 시간을 생각을 좀 이렇게 정교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걸 보면 아주 적나라한 예인 거죠.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식비만 따지게 되면 연금을 100원 받았는데 10년 전에 100원이 지금 50원 구매력이 되어버린 거죠. 미국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되고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먼저 여러분들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이 100원이라고 해서 안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10년 20년 이제 뭐 30년도 살지 않습니까 30년 40년 그렇게 되면 연금 구매력이 가치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보시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푸른 하느님이 이거 생방송인가요 잠도 안 주십시고요 그렇게 아침이니까 지금 6시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23년 10월 28일 기사거든요. 미국 가정의 12.8%가 끼니를 걱정하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식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흥미롭게 다룬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러분들 중간에 하단 기사입니다. 하단 기사인데 미국의 여러분들 보통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 가운데 30년 만에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수치 3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30년 전이니까 1990년대니까 1990년대는 1970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많이 심해 가지고 1990년까지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데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보시게 되면 가처분 소득 가운데 먹는 데 드는 비용이 30년 전 수준만큼 그렇게 오른 겁니다. 아주 재미난 여러분들 자료는 여러분들 이 자료겠네요. 이게 이제 30년 전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도 미국은 좀 작네요. 가처분 소득 가운데 11% 조금 높은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동안 물가가 나다가 상당히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 이후로 저물가 저금리 때문에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처분 소득 가운데 얼마 안 됐던 거죠. 이제 1990년대부터 이렇게 한 주 한 달 이렇게 먹기 위해 가지고 글로스리를 여러분 구입하는 비중이 계속 내려가다가 지금 크게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외식 비용은 꾸준하게 올랐고 이 그래프가 하나 더 여러분들 흥미로운 자료인 거죠. 보면 2020년 1월 이래로 가격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서민들이 물가구를 느낄 정도가 되겠네요. 2020년에 비해 가지고 시장 보는 글로스리 비용이 25%까지 육박을 했네요. 그다음에 외식 비용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외식 비용 모든 걸 합치더라도 거의 20% 올랐네요. 2020년에 비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20% 올랐다는 이야기는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졌던 거죠.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가운데서 이제 은퇴하셔 가지고 연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10년 20년 가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기의 자산을 어떤 식으로 방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텐 위즈듬님은 미국 식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미국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식비가 많이 오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라 살림도 아껴야 되고 뭐든 아껴 써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정직한 정부 정직한 선거가 돼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기사 긴 기사 가운데 핵심만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1991년도 미국 소비자는 가처분 개인소득의 11.4%를 식품에 지출했습니다. 당시 미국 가계는 1970년대 인플레이션 기간 이후에 여전히 급격한 식량 가격 인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슷한 거죠. 미국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30년이 지난 이후에 식품 지출은 그 수준을 다시 달성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도 소비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에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11.3%를 식품 비용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식품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슈퍼볼 기간 동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식품 제조업체들이 각 봉제 칩을 적게 넣거나 아이스크림 용기의 크기를 줄이는 등 소비자의 비용 절감을 제공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식품업체들은 땅파가지로 사업하는 게 아닌데 원자적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죠 들어가는 용량을 우리나라 식품업계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식업체인 데니스 웬디서 맥도날드 같은 그런 패스푸드 업체들이죠. 기타 레스토랑 체인은 이번 달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올해 이번 달에는 우리가 매출을 얼마를 올렸고 주당이익은 얼마를 올렸습니다. 그런 투자자 서한에서 소비자 특히 저소득층이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면서 지난해에 손님 수가 2020년 수준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허시와 클래프트 하인젤을 포함한 대형 식품 제조업체들은 자사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재밌네요 이런 이야기도. 식품업체들은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옥수수, 밀, 커피, 콩, 닭고기 등의 원자재 가격은 저렴해졌지만 설탕, 쇠고기, 감자튀김 가격은 여전히 높거나 오르고 있습니다. 오레오 여러분들 그 달달한 거 있죠 약간 거무죽죽한 그런 과자 오레오 제조사인 몬데리즈는 지난 1월 올해 일부 제품의 가격을 계속 인상할 것이라 밝혔는데 그 이유는 2월 초에 원료가 되는 코코아 가격이 46년 만에 기록을 넘어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한 번 식품 가격이 올라가지고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소비자들도 이렇게 겪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데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엥겔지수 같은 걸 사용하죠. 여기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식비의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저렴하다는 거죠. 그런 식비 구매 비용이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